우리 로데오 화장품에 오시면 시세이도 제품 구입하시면 다양한 기프트 세트가 준비되어 있고요. 또 저희가 네이처 컬렉션이라고 LG 제품 후나, 숨 오이 제품들이 다 구비되어 있고요. 또 선물을 연말에 계획하신 분들은 저희 매장에 오시면 가격대가 저가부터 고가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거든요. 선물 포장도 고급스럽게 해드리니까 오셔서 알뜰 쇼핑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저희 제이타운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환상세일을 시작했습니다. 자파 제품, 남자 몽블랑, 벨트, 넥타이 종류 많이 쓰였고요. 화장품 향수, 그리고 남녀노수를 불문하고 정가 10불 미만서부터 고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꼭 들려주세요. 안녕하십니까. 영주 백화점에서는 크리스마스에서 세어를 준비했는데요. 화장품은 저희가 샤넬부터 에스틸 아우라 시세동 그리고 여러가지 브랜드 네임을 준비하고 있어요. 몽블랑부터 페레가모 지갑 명품 지갑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 나오셔서 쇼핑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. 영양크림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영양크림도 사러 오십시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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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